지난 3월에 열린 제22회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에 관광객 22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주꾸미와 동백꽃의 만남, 맛과 멋의 축제로 오세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주꾸미 요리와 동백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습니다. 한편 축제 기간 기상 악화와 어획량 감소로 인해 판매 단가가 상승해 일각에선 아쉬운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.